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유만 오빠 보러 나? 언니는 왜 여기 있는데 친구라며 나도 여기 같이 살 거야 갑자기 와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렸을 때부터 오빠랑 같이 사는 거 꿈이라 그랬잖아 그게 언제 적인데 너 지금 성인이잖아 맞아 나 성인이야 나 이제 언니보다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커 야 고은비 너 진짜 죽을래? 아 둘이 간만에 보는데 싸우지 말고 왜? 간만에 은비 보니까 여자로 느껴져?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넌 그리고 우유만이 왜 아직도 좋아? 얘 얼굴을 봐 완전 엉망진창이잖아 좋아 옷 생기기 귀엽잖아 내가 언니보다 오빠에 대해 더 많이 알걸? 오빠도 언니보다 나에 대해 더 많이 알 거야 오빠 오빠 맨날 어렸을 때 내 전 가지고 놀린 거 기억나지? 그거 어디 있는 점인지 기억나? 음... 발바닥? 아니야 그건 언니 거잖아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? 오빠 그럼 우리 같이 목욕한 건 기억나? 우리 막 탕에 들어가가지고 오리도 막 띄우고 거품해주고 그랬는데 나 목욕 끝나고 나면 고양이 옷 입겠다 그랬잖아 기억 안나? 오빠 우리 고양이 옷 입었으니까 이제 목욕하러 갈까? 넌 뭘 이딴 걸 좋아하냐? 취향 진짜 너무 이딴 걸 좋아하냐? 아멘